오늘의 운동은 주질수입니다 옆에 깔려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이드 이스케이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살짝 넣어서 딱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기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응용 동작 아 그리고 이제 스파링을 했는데 이제 막 배우신 분들이랑도 하고 상급자인 분들이랑도 했는데 이거 몸무게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제가 유리할 것 같지만 뭐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이때 이제 어 좋았어 체중을 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걸려가지고 아 오늘 운동 끝나고 나서 아 진짜 힘들어서 뭔가 에너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걸 먹고 싶었는데 바로 앞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어 고장마차 고장마차 어 고장마차 어 고장마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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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